안녕하세요 데이브레이크입니다! 데이브레이크가 작년에 이겼고 2024 HANA 플레이리스트 콘서트에 다시 한 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죠? 작년에 진짜 장난 아니었죠?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선명한데요 다시 한 번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아주 기분이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좋습니다 이번에 저희 데이브레이크를 포함해서 라인업이 엄청나 다른 소식이 들려요 여러분들 아주 많이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야외 활동하기 좋은 10월의 상쾌함! 초록초록한 쑥! 맞아! 그래서 우리 작년에 초록초록한 옷을 입고 갔었다고 저는 10cm 그라디션을 드렸습니다 저는 터치드의 하이라이트! 10월 5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6일 일요일에 양해관 오후 6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시작합니다 너무 분위기도 좋고 소리도 너무 좋고 맞아요 뭔가 초록초록한 그 장소 기억납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많이 해주시고 꼭 찾아와 주셔야 되는데 HANA 1Q 앱에 접속을 하셔서 응모를 해드립니다 티켓 꼭 응모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10월 5일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